엄기적이 이랬는데 막 아무도 안 좋아 이랬는데 막 한 시간 후 아무도 없어 막 한 시간 후 한 명 아니 이게 힘든 게 댓글이더라고 댓글 없어요 아니요 헬로우 헬로우 제가 이 세 명이서 다 자유로운 댓글을 잡고 한 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네요 진짜 안 보인다 음 음 좋은 먹는 거 맛있어요 저는 코코아 맛 아니 소금 맛 소금 맛 여러분 뭐해요? 이거는 소금 아이스크림 소금 아이스크림 수지도 소금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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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헬로우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 유나언니가 미국에서 다시 온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셋이 만난 날이에요 원래는 디아크 데이트 다 같이 모이려고 그랬는데 민전이랑 유진언니는 진짜 일정이 불어서 그래서 불청하게 듣길 했어요 오늘 5명의 일정으로 만나는 날 오늘 우리 5명의 일정으로 만나는 날 근데 민주와 유진언니는 3명의 일정으로 만나는 날 이 얼굴 안나오고 But that's ok 그래서 다시 와야 한번만 안돼 안돼 넌 가운데 박혔어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보고 있어 인도네시아 분들 항상 참여해주시는 드라끄 안녕하세요 헬로헬로 헬로 여러분 잘 유나 언니 밝은 모습을 저희들 잘 못 봐요 뭔가 다 흘러가는게 제 맘 같지 않았어 그치 나도 맨날 보고싶다 제인아 예쁘게 나오는데 오 오케이 예쁘게 나오는데 예쁘게 나오는데 예쁘게 나오는데 그게 Corps이 사고 각도의 중요성 연중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요 오늘 언니가 계속 constitutes 미군의 눈이랑 장난스타일인가? 장난아니고 인사법 인사법이 한번 알려주세요 인사법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야 하는데 너무 가까워 부담스럽 인사법이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가 막 그냥 Hi! Hi! I'm Suji 막 이러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게 아니야 에이! What's good! What's good! What's good! What's good이라고 하는거야 What's good! 유나이 영어로 이렇게 하는거야 너무 도로받해 지금 아이스크림이 중요해 잠깐 전화 받고 와줄게 다시 들어왔어 너가 다시 들어왔어 제이나 우리의 앵글스 타입을 한번 가져봅시다 저거 다 까먹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이! What's good! 이렇게 하는거야 재밌어 시키는거에요 빨리 해 빨리 해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 아 나 진짜 Guys I'm trying to teach her how to say like Hi in like the nowadays version of English but she's so shy She can do it She said it's like She's freaky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아 진짜 나 못하는거야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않아? 그냥 Hey what's good! I'm Jane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그럼 너무 그냥 What's up guys Hey what's up guys Hey what's good I'm Suzy Hey 이윤아 에이 이렇게 하면 돼 에이 I'm Suzy I'm Suzy 에이 내가 너 안 Suzy 한 다음에 우리 같이 해보면 에이 에이 What's good What's good 에이 What's good 다음이 이거야 에이 너무 자랑스러워 Oh my baby 너무 자랑스럽잖아 함께하고 싶으시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네 아마 다 따라하게 될거야 솔직히 제인이 너희 이제 오늘 헤어지고 나면 다음 만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 제인이 남았어 정말 정말 가보고 있던데 제인아 너도 한번 얘기해줘 뭘요? 그러면 That's fire 이렇게 하면 나 차라리 A 하지 못했어 미쳤어 아 아 그러면 야 씨 파이어 말고 미국 하다 의자 한 번만 외워놨어 아니 아니 뭘 배워온 거예요? 근데 수지 말이 너무 좋아 거의 뭐 약간 유누민혁냐 이거것도 외워 근데 수지 말이 너무 정확해서 차라리 이 말이 너무 정확했어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더 하는 것 밖에 안 남았어 파이어 말고 그러면 That's lilly 이렇게 진짜 소름 돋는데 왜 소름 돋는거야 왜 소름 돋는거야 너는 lilly lilly That's l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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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ly가 제일 괜찮지 lilly가 약간 That's fire That's fire That's fire 원래 그냥 That's lit Wow that's lit 이라고 와 진짜 대박 막 완전 와 쩔쩔다 이걸 그냥 Yo that's lit That's lit Yo That's lit That's lit Yo That's lit Yo That's lit 좋아 근데 얘가 더웠을 것 같아 미국에서 살았고 싶은데 요 요 요 아우 모르겠어 파이어 요 아니 파이어가 차라리 오케이 파이어 근데 파이어는 파이어는 내가 내가 여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어 내가 말처럼 웃기게 해서 웃긴게 아니라 Yo that's fire 이렇게 That's fire Hey that's lit Hey fire 우리가 얼마나 이상해지고 있어요 저기로 자꾸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제인이 퀵퀵퀵 텐션은 높은데 채팅 작업을 받을래 우리끼리 놀고 있는 우리 혼자서 신고서 우리 맨날 놀고 맨날 말하면 우리끼리만 놀고 근데 이거 오늘따라 너무 멀어가지고 저 요즘 뭐하고 지낸 한번 읽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몰라 잠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잖아 어 I don't know I don't know 다 다 웃어? 네 다 웃어? 네 행사 갔어요 거기 가신분들도 있으려는지 제니는 요즘 뭐하고 지내어요? 저요? 이거 영어로 말해야죠 저요 아니 아니 한국어로부터 얘기해 한국말 사면 전 요즘 개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방학이니까 여행도 가고 그리고 추마권도 끊어가지고 수주 언니 최근에 데려가가지고 같이 춤추고 에이 추마권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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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마권도 에이 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저 왠만하면 받아주실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니 제니 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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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노래학원도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노래학원도 끊었을 것 같아요 노래학원 다닌걸로 한 번 노래 한 소리 해주세요 네? 아 제가 호흡법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네 수능 마셔주세요 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앉아서 할 때 호흡 호흡 조사 이게 아니라 채널 돌리셔도 네 네 가볼게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을 많이 잃었어요 아니 그래도 감 보다 삘 로고만 아니 요즘 제이니가 연습하고 있는 곡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와 이거 진짜 팬들 들려드려도 되겠다 할 정도였어요 그거 그냥 진짜 조금이라서 여기 어차피 카페니까 너무 크게 못하니까 아 아 그거 그거 그거는 뭐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녹음한 걸 차라리 들려주면 여기서 부르는 건 좀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떤 거 여기서 진짜 요만큼 듣고 그걸 올리는 거 아 나쁘지 오 본 출처는 제이니 인스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 이정도 팬들을 위한 이벤트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노래를 불러? 네 네 우린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면 너가 그러면 이제 참가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얼굴 나오지 말고 목소리로 이렇게 뒤에 때 ASMR처럼 해주고 아 이거 또 화란다고 하네 근데 이게 얼마나 불러야 되지? 아 진짜 맛빼기라고 내장에 내장에 아 죄송해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저 뭐 호텔 것 같아요 여기서 언니 아니 이제 아 죄송해요 제 숨소리만 잔뜩 들려줬네 아 죄송해요 너무 민망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 네 더 부르면은 여기 뒤에 사람 있어요 커플 어 그 이제 이제 수지도 네 전 춤춰드릴게요 오케이 저랑 수지 언니랑 같이 춤췄거든요 학원 가서 그거 영상 조금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거 올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수지 언니랑 저랑 좀 더 틀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뭘로? 같이 우리 춤영상 같이 찍은 거 아 좀 원본 다 올리긴 약간 그렇잖아요 살짝 아 제 컬러 틀까요? 어떻게 보여줘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른 분들 좀 나와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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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 한 거야? 어 며칠 전에 이거 이렇게 틀게요 언니 우리 빨리 이렇게 큰일 다 다 다 이게 그렇게 그렇게 좀 그냥 토마토 안 잡혀요 아니 왜 이렇게 두 판에 포를 내리자 제이랑 예고가 없이 우리 하이라이트도 마지막에 제이셨잖아 거의 오늘 장기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궁금하신 게 많이 없었나요? 윤아 언니 사례인가 봐요 안 유언 걸 아 제인 왜 영어를 못해요? 나는 슬프다 나도 슬프 나 할 수 있는 거 있어 내가 스피치를 듣다 해줘 내가 스피치를 듣다 해줘 sorry I'll speak in English 윤아 스피치다 써 윤아 스피치다 써 윤아 스피치다 써 윤아 스피치다 써 근데 내가 가사를 못 넣었는데 sorry I'll try to speak in English 원래 그런 가사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려 두고 있어 윤아 스피치다 써 윤아 스피치다 써 제가 나 가까이 갈게 언니 언니 이제 자리 바꿔 여러분 여러분 너 작게 하는 거 못 하겠어요 윤아 스피치다 써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면 없네요 없네요 사람들이 없어 저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해서 가사 다 외웠는데 오케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강 갈 거예요 한강 가니까 또 켤게요 네 쿨하게 빠이 쿨하게 빠이 제니 얼굴 갈아 빠이 안녕 바이바이